안녕하세요. 배우 류승용입니다. 한국에만 있는 DMZ 지역이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. 지구상에 단 한 곳밖에 없는 경이로운 땅, DMZ 여행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? DMZ을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땅을 누구든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날이 진심으로 오길 소망하면서 러브포 DMZ 캠페인에 함께합니다. 러브포 DMZ 여러분들도 이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